그래서 민성이 귀에 옵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했던 거니까 그래서 소리는? 로우스 그래서 하나씩 내는 소리, 여기서 내는 소리 아 이거 한 개 더 시길? 네 R은.. 르? 르? R R 그 다음에 O, O, A, A, R 여기서 내는 소리만 O, O, A, O 아니 여기서 내는 소리만 여기서는? 응 O S는? 스 스 스 스 즉 여기서 내는 소리만 응 S 즉 그 다음에 E는? E는 소리가 안 난다 했죠, 그렇죠 응 그래서 합쳐서 로우 로우스 그 다음에 에 오는 뭐 오 오 아 어 중에서 여기서는 오 오 에스는 수즈 중에서 여기서 그래서 다 합쳐서 로즈 로즈 뜻은 로즈가 장미 장미였죠 여기가 왜이지? 안녕하세요 소리 로즈 쓰기 R O S E 계속해서 소리 모 하나 넷 하나 셋 여기서 나는 소리만 ㅁ ㅁ ㅁ O O 르 르? 르가 아니라 있는데 을 을 을 그다음에 이는? 아무 소리 안내 그래서 합쳐서 모 모 O는 뭐라고요? 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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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정 Yas кр Rück retailer O O ị O O M M O L O 오케이. 소리. 몰. 뜻은? 뜻은. 몰, 몰, 몰. 몰, 몰. 소리하고 뜻이 바로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네. 몰 두더지 아니에요? 몰 두더지. 아, 몰 두더지. 몰 두더지죠. 됐습니까? 네. 이렇게 소리하고 뜻도 다 연결시켜주세요. 네. 오케이 계속해서 소리 호우스 하나, 넷, 둘, 셋 그래서 하나씩 크 그리고 오우 여기서 내리는 소리만 그래서 합쳐서 호우스 그래서 H는 항상 크 오우는 뭐 중에 오우 오 아 어 중에서 오우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 호우 호우 S는 뭐 중에 스 크 음 스 스 라 했는데요 스크는 C인데요 C는 스크 스크 C는 스크 스크 C는 스크라고 하세요 C는 스크 C는 스크 S는 스지 에이 여기서는 그 중에 스치 이는 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소리는 뭐라 했더라 에 에 내 이름을 불러줘 이 이 대표 소리 에 에 에 힘 빠졌어 어 그래서 E는 뭐 이에 이 에 어 인데 여기서는 소리 안 난다고 어? 뜻은 알죠? 호우스 소리 호우스 호우스 쓰기 호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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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 만들어보겠습니다 자 오케이 소리 호우 오케이 하나씩 호우 럯 있는 소리 합쳐서 뜻은 막대기 그래서 막대기 P O L E 소리부터 내주세요 P O L E P O L E 소리 P O L E P O L E P O L E 계속해서 소리 P O L E P O L E 그래서 여기서 나는 소리 하나씩 P O L E P O L E P O L E P O L E P O L E P O L E P O L E P O L E P O L E P O L E P O L E P O L E 아 여기에 잘못됬구나 P O L E P O L E P O L E P O L E P O L E P O L E 그래서 C는? 스크 중에서 여기서? 크 크가 됐지 여기는 스크 오우는 뭐 중에? 오우 오 아 어 중에서 여기서는? 오우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? 코우 코우 그렇죠? 코우지 여기까지 소리는? 코우 코우 N은 항상? 네 네 그래서 몇 가지 다 합쳐서? 코운 코운 뜻은? 그 원뿔 원뿔 그렇지 원뿔 C 소리부터? 코운 쓰기 C O N E 오케이 소리? 코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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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녀석 홀 홀 홀 하나씩? 흑 흑 오 오우 을 을 그래서 다 합쳐서? 홀 홀 오케이 좋아요 홀 뜻은? 그 구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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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 홀 홀 쓰기? H-O-N-E 오케이 소리? 홀 홀 홀 홀 그래서? 번 번 하나씩? B B O O N N 다 합쳐서? 번 번 뜻은? 뼈 번 뼈 번 번 번 쓰기? B-O-N-E 소리? 번 번 번 번 그래서 소리? Nos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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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씩? N N O O O S Z Z Z 그래서 합쳐서? N N N N O O는 뭐 중에? O O O O O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? Nose Nose S는? S S Z 중에서? Z Z 그래서 다 합쳐서? Nose Nose 그래서 소리? Nos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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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계속해서 소리 개수는 두 개 하나 네 개 그래서 모여서 내는 소리는? Nos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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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쳐서? Stone S는? S Z Z 중에서? S T는 항상? T T O는? O O O A O 중에서? O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? Stone Stone N은 항상? N N OK 그래서 다 합쳐서? Stone Stone E는 원래? O 원래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소리? E 내 이름을 불러줘 E E E O E는 뭐? E E O OK 끝은? Stone 돌 돌 Stone Stone 쓰기 S T O N E OK 소리? Stone 자 민성이 민성이는 조금 확률이 높으니까 오늘은 B에 7을 할 채리지 B에 7을 할거야 B에 7을 하고 B에 8부터는 짝수지 B에 8은 원래 짝수라서 내가 안한다 했는데 짝수가 조금 더 어려운 것들이 들어있거든 B에 8부터는 하는게 많을 것 같아 네 자 여기에 보면은 짝수들 중에서 어떤거는 10개가 안되는 것도 있어 이런거는 다 읽을 줄 알고 다 쓸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여기 B에 10번 짝수지 응 자 근데 19개나 있지 그럼 이런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9개 전부 다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쓸 수 있도록 연습해 온건 자신있게 쓸 수 있도록 연습해 온건 10개 연습해 온거야 알겠습니까? 짝수 앞으로 할거구요 짝수는 어떻게 해야 된다? 읽기는 다 읽을 줄 알아야 된다 했어 다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쓰기 연습은 이중에 니가 자신이 이거는 좀 쉽겠다 싶은거 10개를 골라서 쓸 수 있도록 연습해 봐 그러면 선생님이 시험 문제는 19문제가 나갈건데 10개가 넘는거는 10개 넘는 문제 될건데 니가 그중에 10개를 골라서 쓰면 되는거야 무슨말인지 이해 되죠? 오케이 고맙습니다 네 이제 가서 시험치고 패드 하세요 응 어떻게 해야 돼 gost이 고맙습니다 요리를 좀 찾아봅해 고맙습니다 네 100 슬리퍼